원래는 똑같이 다 꿈꿔보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, 아크릴 때 위시 사진만이 없나.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, 직업연기자로서, 전업배우로서의 삶을 생각해본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연극영화과는 왜 갔어요, 그럼? 그게 19살 때 결정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. 그냥 연극영화과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. 단지? 네,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았었고, 그리고 입학할 때도 그래서 슬그머니 저는 뭐, 영화나 연극, 예술, 평론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러면서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배우하겠어요 라는 거는 좀 슬슬 없고? 네, 사실 전 지금도 제일...